직진 신고합니다. 로또훈련소TV에서 훈련임문수행을 완료하고 전입을 명받아서 착한요리사TV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직직직빵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빵빵터지는 직빵이 왔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라 이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1141회차 직직직자의 전국방방곡곡에 빵빵터지는 직빵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직빵이 로또훈련소TV에서 임무수행을 잘 끝내고 착한요리사에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1140회차에서 5등5회의 몰로잡아가지고 걸은전초로 해서 자 훈련임문기간을 잘 이수로 해서 다시 착한요리사TV에서 원대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자 밖으로 주시겠습니다. 이번 1141회차에도 찍을직자의 전국방방곡곡곡곡 이루는 직빵에서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두번째 들어가겠습니다. 1141회차 로또 착한 요리소행 찌글찍자의 전국방방 곳곳에 빵빵빵 터지는 찌빵 7번 19 23 27 34 43으로서 34 43은 역대 추천볼에서 가장 자 1 2 3 2 다투는 그런 수입니다 당천볼에서 그래서 이번 1141회차 찌글찍자 빵빵 터지는 찌빵에 34 43을 데리고 왔습니다 7번 19번 유력합니다 23번 유력합니다 27번 유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찌빵이 지난 2주전에 성적이 안나와가지고 제가 로또훈련소 tv로 전출을 발령해서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자 2주만에 자 교육훈련을 너무 착실히 잘 받아라 로또훈련소 tv 장산범 교관한테서 그래서 자 개각 청신해서 다시 착한 요리사 tv로 오고 자 그동안 좋은 성적을 냈지만은 자 몰빵 근래에 성적을 못내서 다시 로또훈련소 tv에 가서 훈련을 재입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좋은 성적이 나오면 다시 멤버첸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매끄럽게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찬스 창조정신으로서 모든 일을 자 대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더 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로또를 연구를 하고 소금 방송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로지 좌의전 외전 없이 직진가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번째 자 찌글찍자의 중국 방방방방 꼭꼭에 훈련을 잘 끝내고 원대복귀한 자찍방 보십시오 1141회차에 찌글찍자의 빵빵빵빵 터지는 찍방 7번 19 23 27 34 44 여러분 왠지 수가 낯설어 보이지 않죠 이번 1141회차에 쏟아질 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1등 잡는 예보입니다 찌글찍자의 전국방방 꼭꼭을 울리는 찍방 여러분 오늘은 자 직방 대빵 동시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만해도 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직방에서 신고를 하는 날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직방 대대대대 대빵 Tech방 대한민국 빵빵 웃 examine 방송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자 진주는 쉽게 보이지 않는데 숨어 가있다니까 껍질 속에 딱 감춰져 가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검은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지 반짝반짝반짝 인나는 황금이 되듯이 여러분 샛불도 당김에 빼시려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공을 길어서 자 찍을찍자에 빵빵 터지는 찍빵처럼 안되면 개개하라는 말이 있대요 안되면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서 다시 재약진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